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남녀노 권사님의 지옥관증 이어서 전국관증입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구름이 내려와 불강동 집앞에 섰습니다. 천사장과 여섯 천사가 권사님의 영혼을 안내하여 꽃구름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꽃구름은 육중하고 거룩한 한 대리석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 뒤로부터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소름이 끼치면서 들어온 존율이 엄습해왔습니다. 천국이라면 기쁨과 평화가 넘쳐 흐르고 항월한 분위기여야 할 텐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심판대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대를 향하여 두 줄로 많은 영혼들이 기다려 섰는데 모두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눈들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심판대 앞에 불려 나가면 그들의 일생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화처럼 낱낱이 드러났고 최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라리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판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는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은 한사코 권사님에게 애원하며 예수님에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별된 처지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권사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줄곧 울었습니다. 한동안 슬퍼 울고 있을 때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광채가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을 감싸고 도는 이 광채가 무엇입니까? 하고 천사장에게 물었더니 천국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권사님은 그 아름다운 향기에 항울해졌습니다. 어디서 그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불어오는지 향기를 맡고 있으니 얼마 전 받았던 충격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합형만이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주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꽃들도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특히 꽃을 좋아하여 집마당에도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냈고 자신의 무덤 주위에도 꽃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성가대의 찬양소리가 들려오더니 수백 명의 아기 천사 성가대가 나타나 권사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권사님은 완전히 매혹당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들려왔습니다. 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대로 아기 천사 성가대 그리고 권사님 끝으로 여섯 천사가 계속 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일행이 약 1미터가량 공중에 붕 떠서 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발걸음을 열심히 돌렸으나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공중에 떠서 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한동안 천국 안으로 들어간 후 천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천사장은 먼 앞을 가리키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권사님을 맡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처럼 평생 동안 사모해 왔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한분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온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 빛나는 흰옷을 입고 광채를 바라며 오뚝 서 있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어 얼굴을 묻은 채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딸 남녀노 군사야 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감히 얼굴을 둘 수가 없어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남녀노 군사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음 속에서 이 바보야 일생동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느냐 다음에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용기를 가지고 얼른 일어나 품에 안기도록 해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간 군사님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군사님은 오 주여 저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며 자신의 몸을 두 팔로 감싸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며 부드러우리라고 상상했던 예수님의 얼굴은 오히려 어마였고 불꽃같은 광채가 깨뜨려 보자 자신의 더러운 죄가 유리할처럼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두 팔로 몸을 감싸면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군사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 주여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안 해계에 눈물을 뿌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세 번째 들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주여 여기 죄인이 있나이다 하며 간신히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사랑과 인자심과 자비로 넘쳐 흐르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만면에 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고서 권사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품이 어찌나 포근하고 따사롭고 아름다운지 권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 남녀노 권사야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다른 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권사님의 시아버지이신 김장노님이었습니다. 김장노님은 두 팔을 벌리고 큰아이를 반기였습니다. 김장노님은 별명이 예수 할아버지였을 만큼 덕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나한자촌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모두 나한자촌에 가져다 주고 평생 단벌신사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김장노님은 천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두 팔을 벌리고 내 사랑하는 큰아가야 내 사랑하는 며느리야 어서 내 품에 오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반가워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얼싸 안고 볼을 비비며 기뻐하였습니다. 권사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은 줄곧 울었을 정도로 그리워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죄인은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김장노님은 나는 내가 올 줄 알고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반갑게 정을 나누고 있을 때 천사장이 찾아와 남녀노 권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권사님이 천사장의 안내를 받아 예수님 앞에 다시 정중하게 서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 권사 똑똑히 들어라. 너는 지금 천국에 온 줄로 기뻐하고 있지만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랑의 요정으로서 너는 사랑의 요정으로서 공족도 많이 쌓았고 전도상을 세 번이나 탈 만큼 전도의 왕으로 조항도 받았다. 그러나 너는 너의 가장 기본 사명이 내 육신의 친자식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내 공적은 천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의 십 남매 중에 한 영원도 진정한 크리스천을 만들지 못하고 내 어찌 사명을 다하였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소속히 세상에 가서 내 자식들과 권석들 친척들을 구원하는 내 사명을 다하여라. 그래하면 너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 말씀을 들은 권사님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진정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자식도 구하지 못하고 천국에 오겠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입니다. 자식들을 세상에 내버려두어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냐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저의 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사명을 깨달았어오니 돌아가 사명을 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천사장과 천사들에 의해 꽃구름 위로 다시 태워졌고 급히 지상에 내려와 불강동 집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권사님의 시신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 잠시나만 머물다가 지상에 내려와 보니 인간 세상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이 그처럼 썩은 냄새가 풍기는 제약의 구렁텅이요 우리 인간은 구속에 사는 벌레만 또 무담을 천국에 갔다 오고 권사님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낭곤사님이 살아돌아와 이런 간증을 하는 동안 불강동 집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40여 명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깨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늘 의심해왔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한 히브리소 9장 27절에서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고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한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불강동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치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 같았습니다. 특히 그곳에 모인 김씨 일가는 모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덜어는 미국 유학을 하여 박사학위를 땄으며 모두 부유했고 덜어는 재벌이나 정부의 고관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교만했습니다.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이 되어 예수님을 은 30장에 팔아먹은 가룬유다처럼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난곤사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심남에는 물론 일가 친척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회귀하고 돌아오도록 설득했고 때로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눈물로 호소했으나 왜 창피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냐고 오히려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되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생생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권사님 바로 그 할머니가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을 낱낱이 증거한 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지적하며 회귀하라고 했을 때 장래는 회귀의 영예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남에는 물론 일가 친척 모두 두 손을 들고 떨면서 발버둥 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며 미친듯이 회귀했습니다. 어떤 이는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머리를 벽에 찢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두 주먹이나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처절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줄 진정 몰랐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어 천국과 지역으로 갈라놓으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먹은 가른 유다처럼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주님의 십자가에 목박곤 하였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체명과 부끄러움을 다 내던지고 대성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회귀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아들딸로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40여 명이 한 사람씩 모두 회귀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다 마친 남권사님의 영혼은 그 후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여정 권사님을 통하여 거짓 신도요, 가짜 신도요, 엉터리 신도요, 쭉정이 신도였던 심남매와 일가 친척들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권사님의 사랑과 전도의 은사를 이어받아 대를 이어 주님에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이 11절을 바쳤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천국 체험을 통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였고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뉴욕에 살고 있는 김양자 집사님은 미국 전영민 해외 간증집회를 다니시며 천국보금을 전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파워풀한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회귀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남매는 다 믿는 자였지만 그들은 다 가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귀를 통하여서 그들은 진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회귀가 일어나 온전한 구원이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남녀내 군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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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